오늘도 역시나 이 톤키타, 톤키타 여포스피키타를 또 이렇게 보셨네요.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포토타임 먼저 갖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포토타임도 이렇게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연주까지 해주시고 멋지십니다. 기타 연주로 포토타임 너무 멋지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신계님 요즘 그 날이 어떠신가요? 아, 요즘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을이 왔잖아요. 네, 가을 사랑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